자 일단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네 어느덧 보니까 이 나이지 해온 것도 없고 맞아요 어 산넘어 산인지라 또 뭔가 해본다고 부딪혀 보고 노력하면 자꾸 부러지고 한 직업으로 내가 평생을 갈 수 있는 것도 못 되고 솔직히 제주자랑을 하자니 제주자랑 할 것도 없어 뭐 학업자랑 공부자랑을 하자니 뭐 그것도 없어 근데 마음은 뭘 해도 하고 싶어 마음은 뭘 해도 진짜 지금 하다못해 진짜야 뭘 해도 씹어먹어서 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본인도 왔고 그런 마음이야 정해져 있다면 정말 스스로가 뭔가 확고하게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그게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건 직성이 너무나도 올라왔어 응? 그리고 심기가 밝을까 언니가 응? 자 뭘 해도 해야 된다 아니면 직업의 관 직업의 어떤 그 자배 너가 놓쳐 제가 지금 일을 부동산 겸 금융 쪽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응 근데 그걸로 나갈 건 아니잖아 뭘 해야 될지 갈 필요 못 찾겠어요 백선 아니야 네 백선 아닌데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해 그리고 자꾸 뭔지 이것도 잘해서 잘 풀리면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자랑할 만해서 그냥 내가 그냥 돈 버니까 이 정도면 내가 직업에서 있어도 괜찮고 확고하면 좋은데 그게 그게 아닌 거야 지금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어떻게 성에 우리가 성에 닫치지 못하다는 표현을 해줄게 네 그리고 신의 가물이구나 네 알러? 많이 들어갔어요 징그럽지? 네 차라리 아예 그냥 미친 듯이 확 보이든가 아니면 미친 듯이 남들 이야기는 확 들리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얘기해서 손뼉치고 내가 박수를 치든가 근데 뜻 미안해 신의 가물은 많은데 뭔가 뜨뜸이 지근하게 있어 느낌이 없다고 말도 못하고 1번이 무더는 올라가 있고 또 뭐가 확게 보인다고 설명도 못하고 근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뭔가 다 틀린다고 말도 못해 근데 왠지 모르게 이게 내 생각인지 그런 거가 있어서 언니 딴에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주를 팔자가 덮어쓰고 살아가는데 신의 가물까지 덮어쓰고 살아가니 만족을 못하는 거야 사람이 나한테 붙어야지 사람이 붙어서 우리 언니가 적극적으로 놔둬서 내가 그걸 이루려고 아직 그냥 일을 안고 기를 수가 애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 흐지부지 되면 영업이라 표현을 해줄게요 영업도 어느 정도 흐지부지 되면 언니가 놓는 경우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쵸 응 어떻게든 댐비든 아니면 이 사람이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든 뭔가를 해도 움직여야 되는데 월등하다 표현을 못하는데 월등하지도 안 월등하지 않다고 표현도 못해 근데 지금 당장 올해에 제일 중요한 건 직업을 바꿀 수는 없다 올해는 잘못하면 내가 놀아야 돼 백수여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작년 아웃소는 어떻게 보냈나 몰라 어우 장난이었다 징그러워 정말 말로 우리가 듣는 아웃소 아웃소 이게 내가 밀려있던 게 온 건가 근데 일곱 수부터 시작이었어 맞아요 응 그래서 이 가슴 먹먹한 가슴 답답함은 이삼 년 이제 어떤 용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도 자꾸 심가물이다 이런 소리를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귀에 문 열렸다고 하니까 내가 미치는 거야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뭐라고 설명을 못해 근데 신을 받을 거 아니면 김은 닫아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응 신을 받을 거 아니면 김은 닫아 아직까지는 언니가 신은 유궁해 신은 멀쩡하시다고 근데 아직까지는 인간이 신에 대해서 굽히려고 하지 않아 응? 굽히려고 하지 않아 내가 신 끼기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솔직히 그냥 내가 날 좀 볼 거 같으면 언니도 전 볼 수 있어 아니 들은 풍얼이 있어서 들은 풍얼도 있고 뭐 요즘 유튜브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 볼 수 있어 그잖아 그리고 언니보다 뭐 신기 없는 사람들이 요즘 뭐 신 받는데 뭔 말을 하니 그지? 스스로도 판단 나오거든 우리 초이스잖아 유튜브에 그잖아 근데 중요한 건 네가 신 받을 거 아니면 김은 닫아 자꾸 뚜껑 열어봤자 아 그래도 꿈을 요즘 너무 많이 꾸는 거야 자꾸 뚜껑 열어봤자 인간의 어떤 그 기룡한 복에 있어서도 문제예요 인간의 복에 있어서도 문제예요 본인이 하고자 하려는 거에 대해서 자꾸 본인을 잡아 그러니까 의욕 용기 그리고 뭔가 우리가 뭐 기운이라 하지 운이라 그러지 그게 닫혀 그리고 자꾸 자꾸 나는 이쪽으로 그렇게 확 이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반신반의가 돼버린단 말이야 맞아요 어느날은 아시겠다 확 어느날은 아 이거 진짜 내가 이 운명이 이거면 어 이걸 가고 아 근데 장난으로 갈 건 아니고 맞아요 그렇다고 지금 언니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장난이나 쳐볼까 이것도 아니야 근데 아직은 아직은 신이 다 안 터졌다 귀문은 열렸다 그러니까 신문이 열리긴 했었는데 어설프게 열렸어 아직은 인간 세상에서 네가 노력을 해볼 시간이 남아있어 그리고 본인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 치우치는 것 뿐인 거지 완전히 내가 신을 받겠습니다 하고 인간 세상살 위에서 내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내놓지 않았어 솔직히 작년 시절이 재작년 시절이 한 4년 5년 6년 계속 한다면 너가 신을 받을 거야 아니면 내가 하하 미치든가 아니면 신을 받기 싫으면 진짜 완전 뭐라 해야 되지 어 페인처럼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자 얼굴 멀쩡하다 생각도 멀쩡하다 그리고 너 욕심도 있어 어 근전에 욕심도 있고 사람이야 내가 다 가지고 가는 사람 말고 너 우리 언니 혼자 방구석에 박혀있는 그런 건 아니야 사람 상대해야 되는 건 맞아 말로서 풀어먹어야 되는 것도 맞아 그치 근데 아직까지 말로서 제대로 풀어먹지 못했기에 네 무당이 된들 말로서 풀어먹지 못하니까 응 이앙지사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 네가 인간대로 살아보려고 인간이 돼도 구슬해야 되고요 신문이 열렸으면 무당이 돼도 우리도 진적이라고 매년 구슬해 어 그러듯이 이제는 너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 언니가 무당을 섣부른 무당을 뭐 이렇게 판단하진 않아 못한다 뭐 이렇게 판단하진 않는데 언니 스스로가 정할 것 같으면 언니 아래에 신부모가 없어 신선생님 없고 그 신명이다 응 근데 언니 혼자 언니가 예를 들어 김을 언니 혼자 닫을 수가 있을까 못 닫아 근데 이쁘잖아 이쁜 나이잖아 아직까지는 뭐 하려고 벌써 인간 세상에도 도망갈 나이가 아니잖아 그러면 아직까지 나한테 인간 세상에서 기운이 있어 기운은 나다 그리고 씨는 죽어야 가 언니가 죽어야 가 절대 엄청나게 닫아놓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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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다고 다 다치잖아 그래서 제가 전부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제 평에 항상 저희 조상이 대감꽃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저희 전 안에 어르신도 평양씨 할머니이셔 이 집안은 평양씨는 뭐 대감줄도 세지만 따지고 장근줄도 세고요 무관 그리고 뭐야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도 많아 문물을 다 하신 분들이야 문물을 다 하신 분들이야 근데 문관 무관이 다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렇지만 내가 신은 유공하지다고 근데 인간이 본인이 세상 살아가려고 할 적에 이 신의 기운들을 너가 눌러서 그냥 눌림을 받고 살아가냐 뭔가 대우를 해줘서 이렇게 조금 올라 쓰냐 그러니 거기서 대감이란 돈을 번다라는 뜻인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대감꽃보다는 너의 직성바람부터 시작해서 조금 인간으로 살아갈라니 나는 조금 시간을 예를 들어서 줘야 된다면 좀 더 시간을 줘서 언젠간 내가 가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해서 대우해 드릴 테니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줄에 신문을 닫는다고 해서 닫아지지 않아 신을 눕는다고 해서 눌러지지가 않아 달래놓는 거야 달래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더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작년 고력이 오래 따라와 재작년 고력이 오래 따라오고 이 두 해년 세 해년 3년, 4년에 2, 3년 전에 1, 2년 전에 운세가 계속 앞으로 너한테 펼쳐져 있어 앞으로 삼사문도 있다 너 삼사문땐 좋아 언니 나이땐 근데 그 아내는 어떻게든 멀어서 귀문을 닫고 신을 대우하고 너가 살아가려고 해야 돼 이대로 신받으면 내가 볼 적에는 언니도 언니가 판단을 할 거다 만족을 못 할 거야 만족 못 할 거야 어떤 유명한 선생님이라도 만족을 못 할 거고 이건 이렇고 저건조고 아직 인간 세상에서 생각이 아직 많아 신경에 대해서도 근데 소리 듣는 거 귀찮잖아 징그럽잖아 근데 계속 들었잖아 그럼 이쯤 돼서 받아보시는 것도 이쯤 돼서 뭔가 꼭 그 증표 삼아서 대감을 맞이하고 뭐 뭐 진두단지를 하고 나중에 나중에 그거부터 들어왔던 너가 한란이 더 많아 신으로 가기 위한 걸음인 거야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인간의 48자를 털고 언니 어떻게든 신문 우리가 귀문이라 그래 그걸 걸고 그때 미치진 않았어 정신병원 가지 않아도 돼 헛소리하고 미친 신이 아니야 네 너 수아지 신이란 말이야 그 조상을 대우하고 언니는 인간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 한 번 정도는 네 신령님한테 좀 꿇어라 네? 신령님한테 좀 꿇어라 네? 집에서 꿇어 아니 네가 꿇으면 법당 차려야 돼 어디 가서 그래도 푸닥거리든 어디 가서 그래도 신의 기문은 닫아 안 그러면 올해도 작년 같을 거야 끔찍한 내년도 작년 같고 올해 같을 거고 끔찍할 바엔 그리고 남는 것도 없잖아 응 금전의 환란도 마찬가지여 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근데 계속 이원제라고 그럼 좀 끊어서 언니한테 어떤 귀인복, 사람복 그런 것들이 좀 금전의 복이 좀 열려서 그렇게 좀 차분히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안 그러면 내 이름 못 부르겠고 너 계속 혼자 우울하다?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뭔가 사기도 내려가고 센치하다? 그리고 웬만한 거에 정은 있지만 특별한 거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다? 응 근데 눈물이 난다 누가 울려서가 아니라 응 혼자 가만히 있으면 정막이 흐르면 세상 너야말로 아무 생각이 없다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생각을 비우게 만든다 이거야 응? 예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근데 귀문은 닫아라 신문은 네 닫아 닫을 때 본인네 본인네보다도 못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다고 늘 얘기를 해 닫을 거 닫아 언니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내가 바람이 나서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 응? 그리고 사람이 안 돼 너 옆에선 너가 사주가 세져서 응 응 그런 영업으로 문을 열라는 게 아마 대감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시내 가물은 조금 거두시고 살아가시는 게 올해에 이동 수는 없어 이동도 없어 집 이동도 하지 마 그리고 직장으로 지금 당장 뾰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동을 하면 안 돼 그래 놓고 내가 어쨌든 간에 힘든 시국이지만 이걸 갖고 어떻게든 벌어먹고 내가 자리를 잡으려고 적응하려고 애써야 돼 아시겠죠 자 꿈도 만만치 않다 너 네 응 꿈도 만만치 않아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는 데 분명히 잤거든 이게 몇 시간 잤는지도 모르다 보면 점점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꿈으로 시달려서 너가 힘들어지게 되면 내 육체가 아 그래서 수면제 먹으면 육체가 내가 개운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잠에 대한 두려움 잠이 안 와 이틀 밤도 3개 생겼어 수면제 안 먹으면 근데 그거 정도까지는 내가 잠을려서 일을 하기 위한 거니까 먹어도 돼 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밤마다 이 기운이 열리니까 내가 잠도 안 하고 확 이러는 거야 우리도 이러고 있다 뭐 이틀 밤도 새해 똑같은 팔자지만 음 걷어내고 너의 인생을 한 번 정도 정리하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법당을 안 가져도 된다면 그래도 법당 들어서 신당 들어서 조금이라도 빌어 가다 보면 차분해지게 돼 저 관제 운은 없나요? 올해 다 들었어요 다 들어있어요? 응 구설 관제 시비 다툼 작년과 똑같다고 근데 이게 1년 2년 묵다 보면 더 강도가 심해지겠지 그러니 그걸로 대신해서 땜질이라 그래 우리가 땜질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 이해 가셨어요? 사고를 안 치는 양반이 쓸데없는 거에 연료가 되는 거야 응? 내가 가만히 사고 치면 억울하지는 않아 근데 계속 그것이 뭔가 눈에 보이면 사고를 깎아서 뭔지 모르게 시원하게 정리가 안 돼 안정이 안 돼 답답하고 그걸 뚫으라고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할 땐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궁금한 거 다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요 다 말씀해 주셨으면 실행을 하는 게 이행을 하는 게 그래도 돌이라고 생각이 든다 나는 아이들도 괜찮겠죠? 저 혼자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돌싱이야? 네 그래서 앞쪽부터 그런 얘기를 듣구나 언니가 키워? 네 언니와 멀쩡하면 아이들 괜찮아 그래요? 응 언니와 멀쩡하고 언니가 기운을 또 언니의 어떤 게 열린 아이들한테까지 내려가게 돼 있어 걷으랄 때 걷어 그리고 두 번 시집은 없다 오 애인은 있는데 네 두 번 시집은 없어 어느 정도 가물이 걷어지고 나면 그때 나를 도울 귀인이 서른여섯 해 나와 오 아시겠죠? 네 그러니 그 돈까지는 내 업장 소멸이라 그래 자식이 있기 때문에 또 언니가 이제 혼자 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버거워서 이러는데 그 신이 조금 도와주쇼 라고 그렇게 예를 갖추라는 뜻인 거야 아시겠죠? 네 이상이야 입니다 이렇게 안